식사 10분 전에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음식 아홉 가지 함께 알아볼까요? 1. 사과 사과에 풍부한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2. 두부 두부에는 단백질이 풍부한데요. 단백질은 탄수화물의 흡수를 지연시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합니다. 3. 나토 나토에 들어있는 나토기나아제는 혈액 응고인자인 플라스미노겐을 활성화시켜 혈전을 용해하고 혈액 흐름을 개선합니다. 4. 달걀 달걀에 풍부한 콜린 성분은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 혈당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5. 오이 오이는 95%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저지아이 식품으로 공복에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6. 여주 여주에는 폴리펩타이드 피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인슐린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7. 토마토 토마토에는 라이코펜, 플라보노이드 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런 성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8. 아몬드 아몬드에는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과 단백질,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9. 그릭 요거트 단백질과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그릭 요거트는 장내 환경을 개선하여 혈당을 조절하고 탄수화물 흡수를 지연시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조절해 줍니다. 이러한 음식 중 한두 가지를 골라 식전에 가볍게 드시면 갑자기 찾아오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